무속인도 사랑이다. 올마이티 TV 친목회는 제가 인천에 간석동에 살을 때 간석시장동에서 제가 정리점을 했다고 했잖아요. 근데 우리 집 앞에 이제 구사장님이 제주도 분이세요. 식당하시는 분 부부 밑으로 이제 시장통으로 내려오면 생선 가게 하시는 형부. 또 그 위에 라임 빌라라고 다 라임 빌라들이에요. 그 빌라촌에 사시는 분들 분들 몇몇 분 이렇게 해서 저희 친정엄마가 원주 산수 민박을 하세요. 지금은 외숙모가 하시는데. 거기를 이제 돈을 걷었으니까 그래도 장면만에 친정엄마가 한다니까 놀러를 가주자 해서 갔는데 희한하게 이제 심심하니까 술들을 자꾸 드시니까. 고스톱 한 번 친 거였지 이러길래 그래요 그럼 한 번 쳐요.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아이고 대납부터 고스톱이야. 고기나 잡지 이러는 걸. 그럼 일단 붙어봅시다 그러고 또 안 칠까 봐 나도 좋아하니까 이제 오래간만에 한 번 또 한 번 친다고 판을 내가 깔았어요. 근데 이제 어떻게 쳤냐면 점천인데 네 분이서 쳤는데. 아 점천이면 비싼 거 아니야? 비쌌어요. 그런데. 그거는 침묵형 아닌 것 같은데요? 침묵이에요. 그게 원래는 3점에 천 원이었는데. 그 구사장님이 돈을 그러니까. 에이씨. 이거 갖고 되겠어요. 한방에 떼지. 이러는 바람에 이게 바뀐 거야. 그래서 점천으로 바뀌어서 나야 뭐 그때 한 2, 3만 원 땄었나? 이거 일문 안 치지 하는 마음에 쳤어요. 이게 몇 년 전이에요? 20년 된 얘기예요.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점천이면 엄청 센 돈인데. 아이 센 돈 정도가 아니야. 우리는 다 그때는 하루살이들이라. 일단 치고 봐야 돼. 돈 없으면 빠져야 돼. 일단은. 그러니까 제자되기 막 전일 거예요. 정립점 망하기 전이니까. 일단은 그러니까 그분들은 내가 정립점에 돈도 없고. 빚 좋은 게 살고 있는데 돈이 뭐가 있나 싶으니까 이제. 잘 사는 집 것 좀 한 번 따먹어 보자는데. 속은 빈 건데. 그런데 일단 붙었어요. 붙었는데. 치다가 보니까 꼴찌가 오야한테 역골을 하면 점이천이 돼요. 그래서 하토를 치는데. 이제 돌다가 구 사장님이 똥벅을 해 놓으셨어요. 그러다가 여기 옆에 오시던 분이 빚벅을 해 놓고 내가 굿벅을 했어요. 이제 셋이 치는데 굿벅을 했는데 이 구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. 내일의 거이 심 주면 똥 나온다. 시발 부처님이다. 구 보 보시겠지. 이거 뭐 이러는 거예요. 그런데 안 맞은 거야 이제.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도 그분이 이 생선 가게가 뭐 하시는지 몰랐어. 뭐래더라. 이거 성전 님이 어디 가셨어? 그러고 탁 제끼는 거야 그래서 내가. 성전 님? 성전 님 뭐예요? 옥황상재 님? 성전 님? 나도 무속에 대해서는 알지만 무속이는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까 성전 님이 뭐예요? 그러니까. 구 사장님이 핫도플 때 저 집은 대수 진리에 신도 아닌 신을 갖고 모시고 있어요. 그 남의 신을 갖고 왜 이러면서 제꼈는데 안 맞은 거야. 그래요? 그런데 내가 이렇게 봤는데 엄마네 집 고 내과 건너 산신이 계세요. 그럼 이 고량 산신 님이 그냥 있겠어 자 힘 한번 줍시다 그러고. 예림이 급해 봐봐. 근데 진짜 똥이 맞은 거야 내가 그래서 났어요 났는데. 이제 다들 내가 나서 고르라고 싶은 거야 내가 조카가 하나 들어서 두 장짜리 조카가 들어서. 이거 왜냐하면 똥은 부사장님이 해 놓은 거란 말이야 구는 내가 해 놓은 거야 그래서. 이거 한 장씩만 주면 이 분만 이것만 이 분리 가져가면 겨우 방면하는 거니까 이 분만 안 뜨면 되는 거야.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? 이겼습니다. 산신이 이겼습니다. 골 때렸어요 진짜. 근데 신 각 나는 핫도 치면서 그렇게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. 그러면 거기 계시던 분들이 모시는 분들이 정리를 해 주자면. 한 분은 절회를 다니시는 분이고. 한 분은 그. 대순 진리. 거기에 회원인데 인부신 것 같아 그 이 임원이신 것 같아 어떤 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.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우리 애기 아빠가 내린 곳을 받고 있었던 상태였으니까 아무도 모르게. 그랬던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는 신령님 쪽이겠죠. 그렇죠. 예 근데 여기 옆에는 뭐 했던 분일 것 같아 이분은 이제 노가다인데 이렇게 세면 이를 이렇게 계단을 놓으시는 분인데 내가 똥이 딱 맞으니까 할렐루야 이랬는데 내가 웃음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다 틀린 거 나는 그때. 이런 데서 사람이. 내가 그랬어요 빨딱 일어나면서 다 오린데 째 거 봐 사는 아무나 믿어 개봉 같은 소리 내 이렇게 하고 치고 웃고 그냥 얼마씩 돌려주고 말았어요. 이제는 화투 안 치시죠? 우리 신도도로 오면 가끔 쳐요 삼점에 천 원짜리 치고. 뭐 놀고 도로 돌려주고 어느 날은 안 주고. 그러니까 밥 사는 것도 또 안 돼 그러니까 일단 현찰이 오가야 기분 좋은 고스톱이라고 그래서 일단 현찰이 오갑니다. 저도 물론 신이 돈 따라하고는 안 했지만 일단은 치고 봅니다. 하하하하하. 닥자는 아니고 아빠 몰래 많이 남 청소하러 간다고 그러고 고스톱도 치고 별 짓 다 해봤죠. 그러니까 어려웠는데도 내가 향 살 돈은 없으면서 애기동 때 소주 한 병은 사 먹을 돈이 있기에 집에 쌀 살 돈은 없는데 빌려서 고스톱 칠 돈은 있었어요. 근데 일치는 않았어요. 절대로 가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